자, 결정합니다. 여기는 충우로 인현시장과 맞닿아 있는 인쇄골목이자 먹자골목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슬슬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 노포감성 지려버리는 충무 곱창집이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의 손맛, 퇴근 후 한 잔이 딱 어울렸던 곳이었습니다. 테이블 3개에 이모님 혼자 운영했던 곳, 아니 명태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평타 수준이고, 자돌박이를 제외한 모든 메뉴가 한우 유구를 쓰고 있었습니다. 재료는 매일매일 들어온답니다. 분위기 좋은 이곳에서 만화님과 인기 스타들과 함께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생간 천엽이 나오는데, 휴일이 껴서 생간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국물도 따로 없었구요. 요것만 있어도 소주 한 병은 충분합니다. 원래 주방에서 초보를 해다 갖다주시는데, 갑자기 손님이 밀려들어와서 홀에서 초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구요. 새로운 손님들은 야장을 펴고 밖에서 먹습니다. 주변도 마찬가지 활기가 넘칩니다. 야장의 계절! 저희는 곱창, 대창, 맛창, 자돌박이 하나씩 주문했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구요. 드디어 완성! 푸짐하게 한 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모님의 화끈한 이벤트!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참담했잖아! 룹섭 탈뻔했습니다. 이어서 차돌! 좀 늦어서? 감사합니다! 혼자 하시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그럴 때면 이렇게 서비스 팍팍 내주십니다. 부디 앞으로도 계속 늦어주세요. 전혀 불편한 감 없습니다. 빨리 익어라! 참고로 저희는 곱창, 대창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라, 자도를 빨리 먹으려고 시켰는데 함께 나오니 주의하시구요. 간장 소스도 내주셨는데 이게 또 범상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불에 스치면 먹어도 되는 차돌 차례! 소스에 청양고추도 하나 올려서 쏙! 음! 이 집의 유일한 회파 고기였지만, 야들야들 부드럽게 잘 넘어갔습니다. 다음 타자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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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소스가 아주 독특한게 입에 착착 달라붙었습니다. 반찬가지수는 적어도 기본 소스 이런것들이 확실했습니다. 3번 타자 곱창! 3번 타자 곱창! 대차 곱창! 혈관 막힌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맨날 먹는 대창기름 아니니 좀 이해해주세요. 맛은 아무튼 연하고 고소했습니다. 감자, 감자맛스! 짠! 채소는 감자와 양파뿐이라 뭔가 좀 허전했었는데, 이때! 뒤늦게 부추무침이 나아졌습니다. 오우! 부셔 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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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아. 막창! 이모님이 양념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셨는데요? 과연.. 그 맛은.... 부추가 살짝 덜 익었을 때 소스가 다르네 주인공이 부추였구나 정말 이런 부추 양념 처음 맛봤습니다 역시나 예외 없이 쓰까묻기 이번엔 젓가락에 곱창 골 묶이고 부추 들어서 쇼 진짜 무심코 들어왔다가 이거 완전 맛집이네 부추 양념은 특허를 내도 무망할 듯 합니다 맛있습니다 이어서 볶음밥을 먹으려 했으나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신 관계로 한참을 멍하니 기다려야 한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볶음밥은 포기 그래서 그냥 술만 먹고 가지요 진짜 좋다 곱창도 곱창인데 완전 부추가 완전 예술이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던 부추무침 이것저것 많이 내주는 집도 좋습니다 하지만 곱창 확실하고 소스 확실하고 부추무침 끝내주는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요 암튼 제 인생의 충무로 곱창집은 이 집을 알기 전과 후로 나눌 듯 합니다 이런저런 핸디캡이 다 용서되는 충무로의 충무 곱창이었습니다 연휴 무사히 건강히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